꿀벌 관찰문상이다 진짜 열심히 꿀이 있나? 날아가지를 안해? 응, 자기가 먹어 응? 나도 저녁때문에 가서 먹을게 좋네요, 먹을게 언니도 더 먹을거야? 당연히 다 먹어 네, 먹어 잠깐 내가 당신꺼 다 먹는거 같아 어, 얘가 사와 근데 본체만째도 먹으면 근데 우리 플랜트에 보니까 저기 뭐지? 저기 벌이 있으면 벌집이 어디 있거든? 응 근데 우리 샘플링하는데 벌집이 생겨가지고 그거 멘터넌스 사람들한테 말해서 치워달라고 그랬어 잠깐만, 얘가 응 날개 한쪽이 응 한쪽이 지금 약간 묻어가지고 붙었다 그래서 못나라 잠깐만 그러네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네, 날개가 안되네 응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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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떻게 날라가 봐 얼른 빨리 가 침을 꺼내지 말고 똥꼬루 아니, 몸통에다가 아니, 우리 다 먹었어 또 붙어버렸나? 어, 뭐야? 아니야 날개 있어 어? 또 붙었나? 어, 이제 뛰어졌다 우리 다 먹었어 너 먹고 들어 있지 추워서 이제 날아가라 응 그니까 내가 생각해 왜 여기가 날 것 같냐면 여기 앉으면 여기 나무 그늘이 질 것 같고 응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비행을 해야되는데 왜 못날라가지? 발이 끈적거려서 그러나? 응 지금 연습 아, 발이 끈적거리는가 봐 오, 됐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